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홍콩 HG수 기초 주가 연계 증권 상품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배상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배상안에는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영령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 HG수 주가 연계 증권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지난달 홍콩 HG수 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 손실 금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간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금감원은 차등 배상 원칙을 적용기로 했습니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 사유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준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을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판매자 기본 배상 비율은 20%에서 40%로 책임 정도에 따라 은행은 최대 10% 포인트, 증권사는 5% 포인트가 가중됩니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기준에 따라 최대 45% 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이 개별 가감됩니다. 이외엔 기타 조정 요인이 반영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손실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DLF, 사모펀드 사태 등 사례보다 배상 비율은 확대됐지만 당국이 ELS는 상대적으로 정형화, 대중화된 상품이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평균 배상 비율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배상안은 강제성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향후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오는 15일 3차 집회를 열고 전액 배상을 촉구할 계획인 가운데 배상안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